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절대 중고차 사지 말라고? 아 왜? 왜요? 차 살일이 없긴 한데 왜? 아 어차피 차 살일이 없긴 하지만 왜? 처음에 안 사 그럼 차를 왜 사 뭐야 왜 이래 마우스가 마우스가 바꿀 때가 됐어 마우스 저는 다이밍 69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큰일 날 뻔 딱 계산했지 나이스 이게 너가 2렙이 안 돼서 이게 너가 2렙이 안 돼서 총이 좀 더 굽는 시간 3렙이 안 돼서 3렙이 안 돼서 3렙이 안 돼서 4렙이 안 돼서 4렙이 안 돼서 nos 들어오면 쳐내야지 아 블리츠가 그래브를 되게 잘했네 방금 그냥 무빙 생각했어 이거 다 잘 것 같은데 스펠 없어가지고 앨리스 만났다 나가고있다 잘 만하다 잘 만하다 이제 실도 나이스 나이스 뭐해 다 높아 흔들리지마라 저를 처치 흔들리지마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니즈로 요리니까 되는거지 비존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오빠 인누하니 되면 가능한 일이었지 감사합니다 지저분이 흠들리지마라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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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슬픈 이쁘 ㄷㄷ 내 래그 때문에 내 래그 부실 내가 풀릴걸? 응 와드 와드 그 풀려도 이길거 같다 니 래그 때문에 응 그래도 이제 끝나가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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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하네 칼리프트 바크 차렷 꺼져 아군이 다녔습니다 블리츠 탑간다 어 허리 아파 아이씨 내가 평생 못쓰는거 아냐? 아우 안되는데 별로 쓰지도 못한거 허리 별로 못썼다고? 그치 어떻게 쓰려고? 아우 쓰일 때 많지 내 허리를 원하는 사실 분명 있을거야 그래? 분명 있을거야 나도 서로 평생 해야되는데 너야? 와 설마 보고도 죽는거 아냐? 저 칼리프 하자 이거 굴 쎄졌다 갔다 갔어? 아 칼리 노일 일로 가는거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그냥 가겠는데 응 이제 이제 죽어가지고 칼리 이제 곧 도착할거 같애 왔다 아 우리가 이게 진짜 0.1초 차이 아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잡았으면 깔끔하게 잡았을텐데 여기와가지 맞지 타인들이 걸쳤냐 아 아 깜짝이야 그놈의 깜짝이야 니한테 배웠다 아 혜랑이님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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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드 박았네 칼리 6됐다 어 어 자 모빌 음 힐 아 플래시하고 힐 다했어 플래시 플래시 안써도 되겠다 빅토르 빅토르 풀쓰 풀쓴거 같은데 음 풀썼어 빅토르 노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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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잡아 설마 러블라 아니지 빅토르 힐 어 야 살았어? 음 잘 산다나 탑은 나갔거든 블리쳐가 계속 가서 힐 힐 부위쳐 라인을 버렸어 음 쌓은거 같애 라인전하다가 음 누가 못해 누가 못해 이러다가 음 실제로 못한 사람이 없는데 그니까 아니 니가 잘하는거 뿐인데 에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안해도 야 빡겜 무단이니까 사람이 달라보인다 어 참 진짜 니가 빡겜 무단할땐 짱구같은데 빡겜 무단할땐 저잖아 근데 너무 많이 졌어 음 많이 졌어 정신해야돼 블리치 여기 왔다 아 씨X 괜히 들어갔네 플라스 뭐 빼라그랬는데 이거 근데 룰루 안왔으면 아 그니까 텔까지 올거 생각을 안하고 있었어 내가 룰루 안왔으면 해볼만했는데 룰루가 와서 아 원래 이게 다이브 블리치 오는거 알고 블리치 쪽으로 빼서 블리치 때릴라 그랬거든 원래 룰루가 와가지고 동선이 바뀌었어 룰루 안왔으면 우리가 그냥 잡을만했는데 둘다 인력 뺏었으면 좋겠다 뭐야 뭐야 존나 건머 개쩌네 아 이거 블리츠 또 탁한거 같은데 힐 찍어져야 되는데 블리츠 또 탁한거 같은데 어? 뭐야 칼이 뭐야 아우야 플로우 걸려있네 아 나 연속 두번 죽었네 플로우 걸려있네 스펜이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어어어어 어 잡겠는데? 아니다 실드 생긴 못잡겠다 아 나 분이 없네 지금 어 야 갱풀공 오 좋아 나 분 7초 남았는데 3 2 1 쓸래? 너 어디서 줄거야? 맞춰맞춰맞춰맞춰맞 맞춰맞춰맞 야 나 하나 없구만 너무한데 리신 왜이렇게 총 없네 리신? 죽을수도 있겠다 어 큐 맞춰 살았다 핑크 먹어 나 식갖다 올게 나 식갖다 올게 글리치 없다 나 식갖다 저거 이 쪽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딜이 왜 이렇게 애매하지 다? 좀 아깝다. 이해했는데 잘 알아. 할래? 먹어볼까? 알고있었는데 피할거. 역시 말안해도 딱 맞아. 알고있지. 네가 메이플 뒤도박 할 것도 알고있어. 도박할 것도 알고있었어. 야 근데 메이플 도박 재밌어 진짜. 도박이 재밌는 것 같아 진짜. 그래? 나 오버워치 도박하다 다 망했는데. 오버워치 도박했어? 도박은 망해. 5티원 올 스킨 나왔어. 세트. 하지도않는거. 하지도않는데. 한판했다 한판. 어차피 던졌어. 아 안돼. 왜이렇게 잘사냐고. 물론 사람들이 나도 잘 살려줘. 아 까르리 잘 살아. 빨리 노스탈. 바텀. 바텀 개꿍인데 이거 바텀 니 먹으러가지. 바텀 300마리. 바텀 300마리. 바텀 300마리. 바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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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도 어시 먹었네. 어 뭐야. 내가 왜 어시 먹어. 바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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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 뭐야. 오버워치에서 전리품 상자 까고. 외부에 도박했다고. 도박신고로 엮어서 넣었는데. 바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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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경찰서에 버스한다고 해가 저런 지금 일 말고도 많이 했을텐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여러분 전리품 까지 마세요 코가 너무 건조하다 싸엘에 싸티리비 현모가 함께 뭐 내 힐까지 계산한거지? 현모가 잘 살아가네 현모가 현모가 잘 살아가네 진짜로 힐쓸까마까 고민했거든 방금 고민하면 되냐 그거? 아니 웬만한 서포터들은 그냥 뒤질꺼니까 써봤는데 사내? 안돼 살았네 오오 살았네 오오오오오오 여기있어 오늘 K 대이 깔끔하다 니랑 너랑 응 잘 맞다 오늘 깔끔하게 이기자 다 모든 게임 전셋 맞고 숨 안쉬고 튀어올려야겠다 오늘도 좀 갯밟게 망한 것 같아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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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워치 지금이야 롤이 끝나는 순간 바로 오버워치를 끼고 오버워치가 끝나는 순간 바로 롤을 켜서 쉬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돼 겨울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